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부도 오늘 나와주신 분은 미래에셋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야 매니저님 산뜻하게 이발하시니까 좀 더 시원해 보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라 조금 짧게 커트했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저도 내일쯤 한번 저기 이발하러 가야되나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시는지 나중에 알려주고 가십시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증시는 약간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식들도 있어서 시원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좀 하나하나 말씀을 주실까요? 네 중국 시장 여전히 아직 시장에 노이즈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참여자들 역시도 여전히 긴장을 완전히 풀기에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면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제 많이 빠졌던 탄센트가 그래도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홍콩 시장도 0.9% 정도 올라서 끝났고요. 특히나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이 많이 상장돼 있는 성장주를 대표하는 시장인 심천시장이 오늘 1.7%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본토 시장이 요즘 0.8%로 심천시장보다는 약간 좀 약한 모습 보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조금 눈여겨볼 건 여전히 시장의 수급을 전기차 관련 밸류체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배터리 관련 주들이 오늘 링덜사이 같은 대형주들이 7% 이상 올랐고요. BRD가 8.3% 그리고 최근 반복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창신신소재 같은 배터리 소재의 기업이 10% 올라서 오늘 대부분의 배터리 관련 주와 전기차 밸류체인이 굉장히 강한 하루였고요. 그리고 같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친환경 에너지 섹터 특히나 태양광이나 수력발전 같은 기업도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오늘은 태양광을 대표하는 윤기실리콘이 8% 올라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태양광 쪽 외에도 풍력을 대표하는 금품과기 같은 기업들 골드윈드가 4.99% 급등해서 친환경 기업들도 같이 조금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또 어제 많이 부담을 줬던 게 텐센트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하루였는데 오늘은 또 홍콩 시장으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면서 오늘 텐센트 2.4% 소폭 반등에는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더해서 마지막으로 최근 중국 시장 눈여겨볼 만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몇 번 정리해드렸던 민족주의 소비 거차오 소비가 여전히 시장의 트렌드에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안타스포츠 4.7% 올랐고 리닝이 5.6% 올라서 시장을 테마를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수급을 독점하고 그 외의 종목들은 좀 많이 심심하고 지지부진한 그런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우리 매니저님께서 우리 글로벌 라이브에서 중요하다. 관심을 계속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전기차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섹터 쪽은 굉장히 반등이 좀 큰데 다른 것들은 오늘은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여러 가지 반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결이 달라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와 흐름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뉴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혹시 전기차가 이렇게 급 반등한 거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까? 네 오늘 사실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비아딘난 잉더스자 같은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 자체를 끌어올 정도로 굉장히 돋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중요한 발표가 있었던 게 중국의 상무부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을 장래한다는 코멘트가 나왔었고 현재 기준 러시아 시장이 전기차 침투를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러시아 전체의 전기차가 만 대도 안 깔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역시도 전기차 인프라를 이제 막 초기 단계인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 간에 전기차 관련 인프라를 위한 협업이 구상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상무부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나 전기차 기업들에게 러시아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라는 동료 메시지가 나오면서 시장의 현실을 좀 많이 받는 모습이었고요. 러시아라는 시장의 사실 성장폭도 워낙 큰데다가 잠재마켓으로 작은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의 배터리 관련 주나 전기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호재로 볼 만한 뉴스가 나와서 특히 오늘 시장의 수급을 더 모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전기차 시장에서 러시아를 크게 주목했었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는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ODA 사업이라고 원조 관련한 사업을 하러 좀 시베리아 쪽을 간 적이 있었었는데요. 거기에서 화석연료 자동차 중고차하고 하이브리드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매매 시세를 봤는데 하이브리드 중고차 매매가 훨씬 더 고가에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시베리아는 한겨울에 추울 때는 그냥 화석연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에 시동 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엔진 예열하고만 하는데.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바로 시동이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그 당시 전기차는 아니고 하이브리드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훨씬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대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러시아의 전기차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잠잠했었어요. 아마 중국도 그런 기회의 틈을 본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중러 관계도 나름대로 관계가 좀 돈독한 편이니까 기회가 꽤 있다고 봐도 될까요? 이제 러시아 시장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초기의 개화 시장이다 보니까 보통 시장이 처음 성장하는 국내에서 성장의 기율이 가장 가파라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사실 새로운 마켓을 확보하는 입장도 있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상당히 시장이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기대감은 형성될 만한 뉴스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는 저는 좋은 소식이 오늘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사실 오늘 제가 중국이 이렇게 시원한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요소는 다시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까? 네. 중국도 최근 다시 한 번 코로나 관련 영향력이 또 시장에 번지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새롭게 나오다 보니까 오늘 이민관리국에서 아주 긴급한 출국이 아닌 경우에는 여권 발급 자체를 지금 임시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국 내에서도 국외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진자 수 자체는 사실 하루에 100명 내외라서 그게 크지는 않지만 사실 중국의 규모를 봤을 때는 사실 진단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잠자적인 또 확진자들이 있을 거에 대한 부담감도 조금 있고 기존에 코로나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던 상황에서 다시 확진자가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시장은 긴장을 조금 느끼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 뉴스도 코로나 관련 영향력을 조금 진단할 수 있을 만한 불안한 뉴스는 조금 나오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시장을 조금 가늠하게 여롭게 만든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중국이야 약간 코로나를 대응하는 방식이 국가에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좀 권위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방 일단락이 되기는 하나 이번에는 뭐 여기저기서 동시에 소식이 있어서 앞으로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미국은 요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실적 발표하는 데가 없나요? 네. 어제 알리바바가 실적 발표 행사 있었고요. 어제 조금 재미있었던 게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에 텐센트 같은 다른 플랜폼과의 협력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나와서 시장에 관심을 조금 모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알리바바나 바이드나 텐센트 같은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당국의 굉장히 규제의 칼날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지금 그걸 이겨내고자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에게 플랫폼을 개방함으로써 플랫폼을 조금 융합시키고 서로 유지를 통합하는 과정을 조금 거쳐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알리바바의 실적 발표 행사들이 알리바바 측에서 텐센트 같은 다른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서 각 플랫폼 기업으로 봤을 때는 일부 손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시너지가 굉장히 크고 부가가치가 많이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정부 정책 지도와 플랫폼과의 통합, 융합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는 힌트를 많이 주는 그런 행사였고 사실 이게 당국의 규제 칼날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보관 혹은 하나의 좋은 전략 중의 하나로서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이 부분도 어떻게 진화될지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 방향상에 조금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아서 플랫폼과는 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앞으로 뉴스는 조금 꾸준히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글로벌 라이브 방송 같이 뭐처럼 시작하면서 우리 제가 좌청용 우베코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에셋의 그것도 대미래에셋의 두 선임 매니저님께서 번갈아 가면서 공부를 시켜주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포트에 원래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중국 비중을 약간 더 늘려봤어요. 늘렸는데 이제 사람이 뭐든지 아는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우리 슈카님이나 저나 제일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좋아하는 건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제가 그래서 게임 관련한 종목은 소식을 받고 있는데 게임 쪽에서도 막 규제를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규제는 언제쯤 중국은 끝내지 참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니저님께서 저에게 추천해주고 아 저가 아니죠.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식구들에게 전부 다 추천해줬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어떻게 보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인데요. 이쪽에서는 오늘 주식도 흐름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시장 전체로 봤을 때 가장 뜨거운 영역은 역시나 어느 곳보다도 배터리 관련 주들이 가장 뜨거운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뜨겁다고 할 만한 곳들이 지금 클린에너지 혹은 친환경에너지로 분류만한 산업인데 클린에너지라는 게 사실 그 안에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사실 현재로 봤을 때는 어쨌든 태양광 발전의 비중이나 중요도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글로벌을 대표하는 웨이퍼 기업 중에 하나인 용기실리콘 같은 기업이 오늘 8% 이상 오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또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 전체에 대한 현황은 조금 계속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류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봤을 때 점점 더 반드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반도체를 무조건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전기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기를 우리 인류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문제가 되는 건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지금까지는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전기 생산을 위한 방식에 대한 투자나 성장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선도에 서 있는 산업이 태양광이기 때문에 태양광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 이해를 높일 필요는 있는 거고요. 최근 사실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조금 많이 있었던 게 보통 이제 태양광 산업이라고 하면 그 태양광 산업이 새로운 모듈을 만들거나 웨이퍼를 만들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게 폴리실리콘인데 그 폴리실리콘의 가격이 최근 1년간 굉장히 급등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게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략 한 1년간에 걸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6달러에서 거의 30달러까지 거의 다섯 배 가까이 올라가는 구간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스토리들이 있었고 변화들이 있었는데 현재가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최근 1년간 이어졌던 폴리실리콘의 가격 상승이 올해 6월을 고점을 짓고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폴리실리콘이라는 원가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에 의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하반기에 매력적인 투자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아이디를 발견할 수 있는 산업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오늘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하명도 연구원님 발간해 주신 자료가 정리를 굉장히 잘 해놨더라고요. 태양강이 지금 현재 증설의 규모를 보면 2020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대비 대략 22% 정도 설치량이 더 증가했었고요. 그리고 올해가 작년 대비 대략 27% 정도. 더 늘었네요. 네.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도 20% 초반에 성장은 나왔었고 올해도 증설이 27%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태양강 총 설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간으로 20% 후반 정도의 성장은 나오고 있는 산업이라는 걸 조금 확인할 수 있고 일단 태양강 산업이 조금 재미있는 게 보통 자금이나 비용 집행을 상반기에 많이 하고요. 실제 설치량은 하반기에 집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올해 상반기가 아까 전 말씀드렸던 대로 플리시콘 가격이나 웨이파 가격이 좀 비쌌던 시기였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수요가 하반기로 많이 이연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원래 태양강 산업 자체가 하반기가 굉장히 뜨거운 산업인데 올해는 그런 계절성이 조금 더 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이 상반기는 비쌌는데 하반기에 좀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태양강 산업에는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시기다. 그 정도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재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는 폴리시콘을 말하는 거고요. 태양강 산업이라는 게 조금은 심플한 구조인 게 폴리시콘을 가공해서 보통 웨이퍼라는 걸 생산하게 되고 그 웨이퍼를 조작해서 셀 모듈로 만드는데 우리가 보통 태양강 전지라고 부르는 게 모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셀들을 붙여서 모아놓으면 모듈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태양강 판 패널로 보는 거죠. 그걸 모듈이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원가에는 결국 스타트에는 폴리시콘이 있는 거고 그 폴리시콘을 가공해서 웨이퍼를 만들게 되는데 폴리시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웨이퍼 생산 단가가 올라가게 되고 모듈 업체 입장에서도 원재료 가격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폴리시콘 가격이 우리의 6월에 고점을 짓고 지금은 소폭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반대급부, 수혜주를 빅테크 기업들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코로나19 이후 이런 분야의 밸류에이션들도 훨씬 더 높아질까요? 일단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비해서 올해 태양강의 총 설치량 자체가 20% 후반일 정도로 설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올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 설치량이 굉장히 폭증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에 비하면 코로나 이전의 평균 밸류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리를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태양강 관련 기업들이 평균 PER 대략 25배 내 밸류에이션 받았었는데 현재 기준 23배 정도니까 20배 초반 정도라고 하면 사실 성장이 나온 산업으로 봤을 때 밸류가 아주 과도한 수준은 아닌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올해 만약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하는 구간에서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게 됐을 때 마진폭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마진이 커지면서 가격도 리레이팅 받을 수 있는 조금 투자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효과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우리 가끔 배터리 관련 주 요즘 중국에서 정말 좋았잖아요. 그런데 태양강도 결국 설치를 하고 나면 배터리 같은 데 저장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주하고 태양강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 주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같은 회사인 건가요? 전략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운행에 들어가는 게 있고 저장용 시스템은 ESS라고 해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별도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2차전 배터리 업체들이 양쪽을 다 같이 하긴 하지만 조금 어느 쪽이 더 특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 다만 현재로 봤을 때는 주매출액이 아직 ESS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모빌리티용 배터리가 더 많은 것 같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친환경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가 높아지게 되면 친환경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시기와 수요 그리고 소비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저장의 역할이 더 큰 부분이고 그리고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계절 성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비중이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로 봤을 때는 ESS가 2차전지 배터리 업체들을 메인 비즈니스까지는 아니지만 성장폭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부가 될 부분이고 역시나 LG화기나 국내 대표한 기업들 역시도 ESS 쪽 사업부문을 점점 더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배터리 관련한 주라고 하는 것들은 태양광하고 결부시키기보다는 전기차로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게 더 적합한 판단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의 추이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의 상황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꾸준히 한 1년간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죠? 네. 우선 아마도 태양광 산업 관련해서 조금 기준의 스터디가 있고 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올해 상반기에 사실 태양광 기업들 전반의 주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용기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적으로 봐야겠지만 상반기에 상당히 태양광 산업에 부담을 주는 노이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신장산 폴리실리콘에 관련된 규제를 시작했었는데 신장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이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대략 한 45%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폴리실리콘의 절반 정도가 신장적으로 다 생산되다 보니까 그 규제 이슈가 상당히 발목을 잡고 폴리실리콘 가격을 올리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원재료 가격 부담을 좀 많이 줬던 이슈였고요. 그리고 더해서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게 중국 내에서 웨이퍼 업체들 그러니까 이런 모듈로 가기 최초 단계 생산에서 웨이퍼의 치킨게임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론적으로는 용기 실리콘 같은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이 그 시장을 석권하게 됐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웨이퍼 시장의 95%를 중국이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그 치킨게임의 승자들이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그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용기 실리콘은 프리미엄을 가져가고 살아남은 승자가 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모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웨이퍼 가격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모듈 기업들의 마진이 상당히 많이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이후로 7월이 들어서면서 웨이퍼가 약간씩 하락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모듈 1위 사업자였던 징코솔라 같은 기업들 모듈 기준으로 케파가 큰 기업들은 또 마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면서 상반기보다는 조금 훨씬 더 나은 하반기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태양광 관련해서 이걸 중국 소식을 접하게 되면요. 점유율을 보게 되면 이 규모의 경제가 정말 무섭구나. 정말 전 세계에 태양광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그 치킨게임 했는데 결국 큰 시장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보조금 때려가면서 설비 갖추게 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하게 하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웨이퍼 95%, 폴리실리콘 75%면 이게 오늘 글로벌 리브이긴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제 접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 규모의 경제가 너무 강하게 작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 태양광 산업에 사실 중국 기업들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게 공급의 측면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기 용이한 지역은 굉장히 광활하면서 또 햇볕이 굉장히 내리찌는 지역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사막 같은 지대에 태양광이 아주 거대한 규모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공급과 수요를 다 소화할 수 있는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경쟁에 유리할 수 없는 거고 규모의 경제를 끝까지 갔을 땐 결국은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가장 치명적이다 보니까 결국 현재 아까 전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80% 가까운 마켓을 중국이 다 석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웨이퍼 같은 경우도 같은 논리로서 거의 95%, 100% 가까운 중국이 다 가져간 상황이라서 우선 태양광 산업으로만 봤을 때는 중국의 어느 정도 마켓시아가 압도적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용기 실리콘 정도가 거의 수직결에 완벽하게 성공한 기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요즘 미국은 중국 잡기 이게 가장 큰 굴기일 텐데요.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도 산업의 중요한 원천인 에너지의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핵인데 그거에 대한 이런 핵심 기술과 핵심 기업들이 전부 중국계로 밸류체인이 잡히면 안 될 텐데 미국은 당연히 이걸 규제로 누르든 뭘 누르든 누르면서 본인들 회사들을 육성하려고 할 것 같은데 미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결국은 미국 역시도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건 공급망이 됐던 산업의 구도가 됐던 너무 중국이 독주하는 걸 굉장히 견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 내에서도 중국을 대표한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시스템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산업 전체로 보는 용기 실리콘을 가장 대표한 기업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들이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 모두 기업으로 캐파가 가장 큰 기업이고요. 현재 티크로는 FSLR이라고 해서 퍼스트 솔라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기업이고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도 현재 용기 실리콘이 프리미엄 받아서 PER 한 40배 정도 퍼가 40배 정도 매우 비싼 수준 거래되고 있다면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밸류 한 23배 정도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서 만약에 미국이 자국의 태양광 공급망을 만들어가고 그 모듈 기업을 키운다고 하면 퍼스트 솔라 같은 기업은 그 수에는 조금 받아갈 수 있어서 미국을 대표한 기업은 퍼스트 솔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라이벌로서 중국 기업인 용기 실리콘이 좀 대립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규모로만 봤을 땐 용기 실리콘이 훨씬 더 거대한 승자고요. 반면에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퍼스트 솔라 정도가 상대적인 강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좀 판이해 중국으로 많이 기울어지긴 했지만 미국이 벌써 이제 규제 때리고 하면서 자꾸 이제 태클을 거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퍼스트 솔라 저도 관심 종목으로 간간히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태양광에 대해서 아주 아주 딥하게 배우고 났더니 갑자기 궁금하네요. 유럽 중심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오늘 유럽 시장도 다행히 조금 평화로운 하루고요. 유로스탁스 기준 0.4% 정도 소폭 오르고 있고 국가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0.3% 정도 소폭은 올라서 거래되고 있어서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 않고 소폭 오르는 모습이라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미국 선물 기준으로는 나스닥이 0.01% 아주 소폭 약보합 정도이긴 한데 크게 걱정되는 수줄도 아닌 것 같고 S&P 500 기준으로는 선물 0.25% 정도 소폭 밀리긴 하지만 크게 부담을 줄 정도는 아닌 시장이 예상됩니다. 사실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 우리 3%도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면 3% 동접자 수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분들이 삼성전자 포트에 안 담으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모처럼 삼성전자 올랐어요. 그런 과정에서 제 주변에 있는 적지 않은 분들은 벌써 코차를 못 참고 던지셨던 분도 꽤 계세요. 개인투자자분들에게 이런 행태라고 보이긴 좀 그렇지만 이런 매매 방식 좀 좋은 하나 해주시죠. 일단 아마도 어제와 오늘 이틀 연이어서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쉬었다가 외국인의 비중이 의미 있게 들어오고 있고 주가도 고기를 들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봐야 된가에 관한 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황을 보는 분들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지수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정도로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다들 관련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장 큰 수익 모델 중에 하나는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증설 과정에서 매매 반도체 관련 수주가 폭발적으로 나와줘야지 정고점을 벗길 수 있는 로직이 결국 메인 로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매보류 분야에서의 폭발적인 수요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다행으로 보는 건 상반기에 발표된 미국 빅테크들이 마진 차체가 워낙 컸던 상황이고 캐펙스 투자를 하기 위한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대가 아직 약간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길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점점 더 많은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산업의 밸류 체인에서 명실공인 삼성전자가 아직은 탑트로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정도의 위치에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아주 폭발적인 수익률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중간 이상의 투자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진짜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직접 하시는 분이잖아요. 가끔 주가가 빠지면 자기가 가졌던 그 믿음과 여러 가지 분석에 대한 어떤 결정이었는데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매니저님은 그럴 때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십니까? 많은 투자자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건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 자체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을 주지도 않고요. 많은 가르침을 주지도 않고 별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결국 사실 투자자의 고민이 시작한 지점은 내가 투자한 포지션의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의 강도를 결정하면 결국 내가 처음 매수이사 결정을 했을 때 그 매수이사 결정할 포인트가 가격에 관련된 포인트인지 아니면 펀드멘탈 베이스 포인트인지를 구분해서 처음부터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내가 펀드멘탈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가격 하락 자체를 추가하면서 기회로서 활용한 게 맞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가격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마로 들어갔다고 하면 당연히 공격적인 손질매를 통해서든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될 건데 하락 이후의 대응이라는 건 사실 매수 시점에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가격을 하게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수이사 결정에 내가 가격을 많이 보는 투자자인지 펀드멘탈을 많이 보는 투자자인지 의사결정을 미리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언을 많이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책 중에 하나인데 가치 투자를 말한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가치 투자자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을 대표한 가치 투자자 20명을 인터뷰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귀한 자료고 좋은 책인데 그 책에 공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매수하고 나서 가격 하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이런 질문이 20명에 모두 다 있는데 그 20명의 재가격하기로는 한 18명 정도는 그냥 추가 매수한다였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펀드멘탈 베이스로 의사결정한 사람이라고 하면 가격 하락 자체는 추가 매수의 기회뿐이지 그게 큰 노이즈는 아닌 거고 물론 펀드멘탈이 변하면서 가격 하락한다고 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펀드멘탈 변화 없는 가격 하락이 되면 사실 언제든 추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 하락 자체가 나에게 많은 고민을 준다고 하면 하락 자체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는 매수의 결정 과정에서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뭘 여쭤봐도 명쾌한 대답입니다. 저는 같이 투자를 말한다라는 책보다는 최홍석 매니저님 투자를 말한다라는 책이 나오길 빨리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책만 내십시오. 제가 팍팍 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소식들 그리고 오랜 독서를 통해서 나온 해안까지 같이 곁들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맨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페이지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